최소 요거 가서 이 피아노 소리 있죠 그러면 이 피아노에도 되게 30명까지 13가지 피아노 소리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이걸로도 우리가 조절할 수도 있고 보시면 보세요 피아노 소리 그냥 플랫한 피아노 CFX라는 야마하 피아노고 그 다음에는 또 바이브노 이거 하고 신나는 곡에서 쓰면 되는거 그 다음에 웜 근데 이것도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 컷오프 멍청한 소리 답답한 소리 그 다음에 또 모노 프라이스 웜 라이브 시프트 리스트 시프트 피아노 유스 업라이트 수ạy 피아노 소리 어떤지 여러가지가 있어요 피아노 소리에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다 달라